여기서 파닉스 알파벳 불러주세요 엠 엠 쥐 엠 엠 쥐 어 그럼 얘는 뭐야 아 엠 뮤지 알파벳 쓰기 숙제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에이 그래서 엠 뮤지죠 엠 뮤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엠 뮤지 하나씩 엠 뮤지 하나씩 엠 뮤 오 오 엠 아 아 일단 엠 극 엠 엠 합쳐서 묵 들어볼까요 막 뭐래요 먹 먹 그런데요 무게 아니고 먹 그런데요 어디를 고쳐줄까요 유를 어로 유를 어로 고쳐줄까요 한번 합쳐서 뭐 먹 먹 먹 먹 오케이 그래서 유는 우 어 유 우 어 중에서 어 어 어가 됐구요 쥐는 쥑 끄 쥑 쥑 쥑 다 바뀌었네 끄 끄가 됐어 합쳐서 막 막 그 왜 클래스 카드 숙제 안되나 안됩니까 에 막 안됬어요 응 그거가 내가 했었나 어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리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소리 먹 먹 쓰기 엠 유 쥐 소리 먹 먹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런 런 하나씩 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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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 럴 럴 럴 럴 쓰기 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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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알파벳 엠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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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머 머 머 머 마 마 마 소리 하나씩 머 어 아 아 압 압 압 압 마 마 마 오케이 오는 오 오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아 그래서 합쳐서 마 마 오케이 소리 마 마 쓰기 M-U-P M-U가 아니고 M-O 소리 MOP MOP 계속해서 알파벳 D-O-P 모여서 TOP 하나씩 A 합쳐서 TOP TOP O는 O-O-A-O O-O-A-O 중에서 A 그래서 합쳐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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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T-U-I-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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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알파벳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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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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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 H-U-S- phrase 그쵸? 지금 완성될 듯 말듯 니가 오다가 안 오다가 막 이러니깐 타니스 빨리 끝내야 그래 영어 보면은 이런거 딱 보면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죠 이거?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이것도 많이 보지 그치? 이거 뭐죠? 이거 못 본 것 같아 진짜? 못 본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안녕 몰라 뭐 연서 네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걸 그러는데 지금 딱 마무리 될랑말랑 될랑말랑 하는데 힘들다고 스탑하면 다시 또 알파벳하고 다시 또 파닉스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S는 뭐다? U는? U, U, O 그래서? O S는 쓰겠고요 그래서 합쳐서? Sun Sun 오케이 그래서 소리? Sun Sun 쓰기? S, U, N 오케이 소리?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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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C, U, T C, U, T 뭐여서? Seat Seat 하나씩? S S E E K 그래서 C는? Sk 중에서? S 대툼 U는? U, U, O U, U, O 중에서? O O 이름에 응 그럼 이거 Sot 야? 그러면요? 클래스 카드로 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 보고 응? 이거 보세요 Cut Sit 가 아니고 Cut Cut C는? Mask 중에서? C 됐고 U는? O U, U, O 중에서 O 됐죠 그래서 합쳐서? Cut Sit 가 아니고 Cut 입니다 Cut 오케이 그래서 소리? Cut Cut 오케이 쓰기? C, U, T 소리?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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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했어 알파벳 N, U, T N, U, T 모여서? What? 응? 못 들었어 한번만 더 해줘 tow 안Fi 안úc 어 어 어? 넌 넌 넌 어 지금 여기서 N하고 U하고 아직 헷갈리고 있어 이건 뭐지? 이거 뭐야 D 응 이거는 P Q Q B N U 응 그렇지 이거 구분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잊지마 알겠습니까? OK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얘는 NOT OK 소리 NOT 쓰기 소리 NOT OK 알파벳 H O T H O T 하나 넷 하나 합쳐서 M T T T 퀴 T G T T T T T T T T 하나씩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열 번 쓰기 들어보겠습니다 OK 하나씩 합쳐서 OK H가 무슨 소리내는지 잘 모르고 있죠 H는 무슨 소리낸다 O는 O, O, A, O O, O, A, O 중에서 A 그래서 합쳐서 HOT HOT OK 그래서 선생님은 딴 건 아니고 네가 다시 알파벳을 하고 다시 파닉스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너무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OK 그래서 소리 HOT 쓰기 H O T P T 소리 HOT HOT OK 이렇게 됐어 알파벳 P O T P O T 모여서 HOT P HOT 하나씩 P P I P O 어 어 트 팟 팟 팟 뭐래요? 팟 팟 그럼 뭘 고쳐줄까요? 오 오가 어가 아니고 뭐예요? 팟 눈치 못챘어요. 혹시 여기 전부 오 아니면 유가 계속 나오지 않나요? 전부 다 오 아니면 유가 들어있는데 오가 오 오 아 어 중에서 전부 다 계속 무가 되고 있고 아 아가 되고 있고 유가 우 우 어 중에서 다 뭐가 되고 있어요? 어 되고 있는 거 그거 모아놓은 거 아니던가요? 혹시 공부하면서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스피킹 제출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리가 뭐다? 팟 팟 팟 오케이 소리 팟 팟 쓰기 팟 팟 팟 팟 팟 팟 팟 계속했어 알파벳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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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즈에요? 그즈? 그즈에요? 그즈? 다시 또 이 파닉스 다시 할거야 처음부터? 너 쉬는 동안 다 까먹는다고 틀림없어 어 그러면 다시 해야돼 또 그러면 또 2개월 3개월 또 밀려 빨리 떼고 쟤들이 하는 학교에서 하는거 해야되지 않을까? 바닉스 같은거 끝내고 몰라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니가 연서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될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아닌거 같애 쉬는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뭐라구요 그래서?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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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허브 허브 쓰기 H-U-C 소리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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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오세요